아! 어 여기도 용병이야? 천추계! 이쪽은 돈이 많이 없긴 해요 네 이쪽은 레벨업을 눌러서 나온 것 같죠 아이템이랑 같이 보내준 거고 쌍용병인가요? 그렇죠 아니 아이템을 쓰라고 준 거 같고 이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일라오이를 보내서 오히려 좀 더 딜러 개념 딜러 말랑말랑한 챔피언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태양 불꽃 방패까지 넘겨줬어요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다난양은 여기서 연승을 좀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가 도와주러 왔죠 오! 감독! 오! 그런데! 다난양 선수는 연승을 해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다 잡았어 이겼네요 근데 누가 오른데요? 와요! 와요! 이기적인 5렙인데다가 오줌리오준도 5렙이에요 여기가 그거네 여기 스탠스 둘 다 5렙 찍은 다음에 네 지금 딱 저게 뭐냐면 빨리 5렙을 둘 다 찍고 용병이 두 명이기 때문에 세게 세게 때리겠다는 생각이에요 공 다 잡았어 아니 스태틱이라 너무 빠르는데 하지만 지금 버텨주나요? 깐부가 오면 또 얘기가 달래거든요 근데 깨달아 버텼어요 옵니다 옵니다 와요 하지만 퍼락공학이라 버틴다고? 와 나이스 다 살아있어 아 근데 진 거 같죠? 아 근데 이거 이슈리열되면 이길 거 같은데요? 아 이겼네 아 맞네 맞네 상대가 증거 같자라고 한 거잖아요 아 그쵸 상대가 줬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아 맞았어요 자 배치를 보면 둘 다 앞에 퀴이 있고 똑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때리는 구도가 조이피롱이 이길 거 같은데 어 그런데 퀴이 스킨을 쓰고 갔어요 아 이게 근데 강이나 강이나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천촉이라서 네 천촉 나이스 나이스 위로까지 순호 주면서 나이스 조이피롱 패배 게임 근데 괜찮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 괜찮은 거다 안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좋다 근데 저도 저런 말 많이 하긴 해요 이제 팀 게임을 하면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아 나 지금 상황 개 좋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안겨서 네 그거는 진짜 모렐까지 나와주면서 진짜 모렐 나왔어요 모렐과 연대론 자 이제 언제 터뜨려주느냐 좀 중요해줬죠 지금 면생이 형하고 있는 희정 선수와 우찌르 유종 선수를 각각 만나게 된다면 진짜 못 깨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단연한 선수는 이겨야 되는데요 이제 세져야 된다 알지? 아 잡았는데 지금 깜보았네 깜부차이 체력 14 여기도 5연패에요 아 이거 그거네요 저희가 지난 중계 때 얘기했던 거 게임 재밌게 만들어줘 아 흥미진진하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려고 또 그새 못 참고 깼어요 유종 선수가 레벨업 눌렀기 때문에 자 과연 큰거 온다 이제 자 예견 예견도 일단 빨리 먹고 레벨업 다 눌러놔야죠 네 일단 지금 레벨업 눌러야 돼요 자 돈 남아요 포근해 자 지금 하나라도 아끼려 와 니코 아 재인용 설마 이거 젤리 상상 성배 지크 두개 쌍지크 쌍지크 네 아 치력신이다 지크 하나가 지크 하나가 사라졌는데요 지크 하나 아이템장 꽉 차가지고 네 지금 상자 안에 있습니다 1등 너무 편네요 어? 이걸? 이기나? 이게 준비했어! 이야 승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거 단합냥 선수 좀 불안한데 아슬아슬해요 쪼에피롱이 최대한 화력을 좀 빨리 폭발시켜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서풍! 아! 리 떴어요 적절하게 아 근데 진 쪽에 지크조개가 약간 좀 손 넘었는데요? 나 그냥 카직스로 갈게 거지지가 됐습니다 거지지 거지지 아 도와주러 가네요 순식간에 상대를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나이차! 나이차! 까부챠! 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네요 네 아 보건 모렐로 블루제리가 날뛭니다 네 아 큰일났습니다 아 자 여기 체력 라스트 아 이제 빨간물 들어왔어요 네 아 근데 눈썹 리롤법 팀도 지금 쭉쭉 내려오는데요? 아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금 쨍쨍이 알리스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녹아버리면 거학 때문에 아 거학 시브르가 아 다나님 녹여버렸습니다 그래도! 그래도! 자 이렐리아 그리고 루시안 빨리 정리했어요 빨리 정리했어요 아 야 선수 넘으면 가버렸어요 빅토르 2성입니다 이쪽은 레나타 1성이에요 희정 선수 어 여기 존나 세 보이는데 오 쉐 오 쉐 안 돼 자, 그래도 카이세가 진짜 즐겁겠네요. 오빠 선수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도화주로 오거든요. 오고 있어요. 뭔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, 시비를 한 방에 다 놓았죠. 근데 빨간불? 그래도 우빠 선수가 잘 버텼죠 오 저 다나냐 패배 도와주러 가기 전에 패배를 했다? 네 배치를 이렇게 바꿔 오래 버틸 수 있는 배치가 나와야 될 거 같아 아니 카이사만 갖다 줬어도 연대 룬으로 네 아우 레나타 너무 근본입니다 레나타 뒤에는 빅터리가 버티고 그래도 두 번째 스킬 아 시베르가 아 눈썹 리롤법 패배 вол입 추력 오 칠역 씨 오 오 칠역 씨 오 오오 오기전에 오기전에 오 나를 가진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별나간 재리만 그런데 체스가 안죽어요 그런데 제리가 아 근데 이쪽도 좀 오래 버티긴 하거든요 제이스가 버텨어 제이스 버텨뿔 제이스 버텨뿌어 오 도와줘요! 도와줘요! 그리고 카측스가 남았어요! 두번째 스킬! 그런데 빛도록! 이게 제리! 제리 있나요? 제리 하나만 제리 하나만 그냥 뭐 먹어 먹을까? 뭐 먹어 일단 오래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딱 한마디만 찾은데요 네 쪼이필 넣어서 그냥 각오일 먹고 카측에 넣어서 보내주는 게 좋았지 않았나?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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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탐캐! 탐캐 좀 보내줄게 포기하나요? 성배를 약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리! 안 나오네요 제리! 제리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~~~ 오~! 오!!! 오!!! 이러면 서로 방어가 있죠 네 뭐 필요한거 없어? 히정팀은 여기서 한 번에 끝날 수 있죠 그러네요 두개 라운드에 끝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거 계산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둘 다 지금 한 번에 끝나네 아 맞네요 누가 끝나네 이번 라운드에 끝났고 체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게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아니, 그거를 아침으로 보면 알아오세요 해설하러 왔잖아, 해설하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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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 다 팔고 있어요, 다 팔고 있어요 제리는 근데 못 찾죠, 이거는? 네, 여기까지네요 자, 그리고 이 조합을 좀 바꾸면서 내렸기 때문에 아, 이거 조합은 공포가 너무 잘 들어와요 와, 제이스! 제이스 녹았어요! 그런데 잡아 냈습니다 좀 세게 때렸습니다, 좀 세게 때렸고 가나요, 가나요? 다 나냐? 빅토르! 녹였어요! 이러면... 아, 그렇지! 조회 피넛 팀 우승! 세력! 1점 차! 오재도 1점 차로 우승하고 오재랑 똑같은 그림이 나왔네